안녕하세요. 공수목 조연재입니다. 오늘은 사진찾는거를 해볼건데요. 제가 단어찾는거를 원래 올렸다가 맘에 안들어서 지웠거든요. 근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구요. 그 영상 못찾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구요. 그래서 어떤걸 할거냐면 그냥 기사에서 랜덤으로 이거 좀 괜찮은거 같아가지고 보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lead to Extinction Experts warn 이랬는데 이제 뭐 이거는 사람의 멸종이겠죠? 그래가지고 AI가 요새 핫하니까 채 GPT 막 그래가지고 핫하고 엔비디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멸종을 야기시킬 수 있다.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준다. 뭐 이런거죠. 근데 이거를 다 보기는 좀 너무 기니까 단어를 찾을 때 있어서 어려운게 오히려 쉽거든요. 찾기가. 왜냐하면 단어 뜻이 거의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찾으면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Artificial은 뭐 인위적인거, 인공적인거 말하는거겠죠? 그리고 인터넷은 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 쉬워요. 찾기가. 그리고 Extinction도 그렇고 Humanity도 그렇고 찾아보면은 되게 쉽거든요. 거의 뜻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Wiping Out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Wiping Out이니까 Wipe는 닦는건데 Out이니까 이게 닦고선 밖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찾아봐요. 그래서 Wipe Out 하면 여기 넘어지다. 나자빠지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봐요. 눌러요. 많이 눌러봐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사, 전멸, 말살, 완패 이렇게 되어있죠? 아니면 넘어진, 나자빠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Wipe Somebody Something Out 이거는 완전히 파괴하다, 없애다 이런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런걸 찾아보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Wipe만 찾아가지고는 뜻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이런게 더 어렵거든요? 이런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때 좀 꼼꼼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꼼꼼히 하지 않으면 뭔가 어설프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게 전지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는 썼고 영상으로 안만들었는데 제가 곧 만들거에요. 근데 문법보다 전지사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모르시니까 뜻을 찾으실 때 단어 뜻만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지사랑 같이 써가지고 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걸 인지하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Wipe 뭐 이렇게 없애고 뭐 이렇게 대충 되나보다 이렇게 하고 아웃을 까먹고 막 이렇게 외우시거나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 Wipe something out 해가지고 캔브리지에서 벌써 이렇게 Wipe something out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o destroy something completely 완전히 없애는거죠? Whole villages were wiped out in the fighting 그래서 이거는 전체 마을이 없어진거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수동으로 썼어요? Wipe something out으로 해놓고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이 마을이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면 I wiped out the whole village 이렇게 하던가 I wiped the whole village out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걸 보시면서 아 와이프하우스를 보통 쓰는데 이렇게 Wipe something ou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수동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예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실게 뭐냐면요 단어를 찾는거 있잖아요. 단순 명사 같은거 있잖아요. 아까 Extinction, Humanity, Societal Scale, Risks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것들 팬데믹이랑 nuclear 이런것들은 그냥 명사니까 그냥 거의 단어가 뜻이 하나인 경우밖에 없어요. 배부분 다. 근데 쉬워보이는데 동사랑 전사랑 같이 붙어있는거 있잖아요. 그런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말 꼼꼼히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익히고 연습을 하시면 되게 공부가 돼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조금씩 그냥 대충 외우고 명사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는 경우에 전체를 다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스택이 되게 안좋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식으로 찾으면 되는거니까 구글이 되게 좋겠냐고 그러고 구글도 돌려보시고 네이버도 돌려보시고 저는 네이버랑 구글을 같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보는거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하고 00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00만 하는것도 별로 안좋다고 생각해요. 00 그 다음에 01 해가지고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약간 아 이런 느낌이구나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00으로 해가지고 영어 문장을 잘 보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그러면서 감을 익히는거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한국말 뜻이 있으면서 문장이랑 문장구조나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영어로 다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는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 찾는게 사실 별게 없는거 같은데 뭐 사실 별거 없죠. 되게 당연한 얘기하는거죠 제가 그죠? 근데 이렇게 안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거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겉핥기 식으로 네이버로 와이프아웃 하나 이렇게 한다음에 뭐 넘어진다고? 음.. 모르겠는데 이거 안 눌러보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알겠죠? 어.. 꼭 찾아보시고 단어 뜻이 하나보다 더 많은게 많기 때문에 take 같은 경우에도 여기 벌써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누르면 어마무시하게 뜻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걸 다 다는 못 알더라도 한 5개, 6개는 아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take out 정도만 알고 있죠. take off your clothes do a take out 그죠?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져가다 take someth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수준이 낮게 되는거죠. 영어 실력을 키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거, 헷갈리는거, 아리까리한거 다 찾아보시면서 탐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단어들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이건 어떤 뉘앙스일까 어떻게 쓰는걸까 어떤 느낌으로 쓰는걸까 언제 사용되는걸까 이런걸 계속 탐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영어가 정말 정말 좋아집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 안녕야 되요? x